TYM 보겠습니다 농업이라는 키워드로 다들 잘 알고 계실테죠? TYM의 매수가격이 7,300원인데요 지금 앞자리가 5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7,300원의 20% 비중 TYM 이거 그럼 매수하신지가 바로 최근은 아니신 것 같고 제법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7,300원대면 적어도 지난해 여름 정도일까요? 그러면 TYM 고생을 좀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무관님 TYM 갖고 계시거든요 이거 손실이 좀 나있습니다 계속 보유를 해도 될까요? 실적이 괜찮은 농기계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이 특히 괜찮고요 그다음에 미국 쪽에 나가면 미국이 경제가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고요 미국의 지금 공장들은 제조업 공장을 많이 짓고 있어서 대형 기계 장치 설비 쪽은 대다수 오팡이 좋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쪽도 이제 성장 못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곡물 가격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해서 농기계도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와서 요즘 대동 그쪽에도 보면 해외 진출해서 가장 잘 나가고 있고 전기용 농기계 그리고 TYM도 과거에 국이 오면 동양물선인데 이것도 텔레메틱스 영화 자율주행이라고 했는지 그래서 북미에 이번에 북미 농기계 전시회가 있는데 참석도 하고 미국 법인이 만든 지 오래돼 가지고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컨센서서 이렇게 보면 실적인 매출액이 23년도 22년도에 한 1조 1,661억이 매출 나왔는데 이익도 영업이익이 한 1,200억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한 1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거죠 과거에는 이제 적게 이렇게 나왔다 마진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진도 좋고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이제 작년에 전체 언제 자격이 또 올라간 상태에서 마진 좀 축소되면서 매출도 줄었어요 같이 그래서 매출이 30% 주고 이익은 36% 좀 더 줄고요 그런 상태에서 올해는 다시 좀 회복했 걸로 보여서 미국 시장에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매출액을 보면 과거 22년도 매출액 올해 회복이 안 되고요 이익도 1,220억 회복이 안 될 거로 예상이 나와 있어 컨센서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과거의 고가를 올해는 돌파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을 아마 7,000원 때 샀으니까 7,300원 작년에 여름 정도에 사신 것 같아요 저 위에서 보시면 여기서 작년 여름 정도에 주가가 내려왔을 때 중소형주는 항상 막 올라갔다 내려올 때 사면 거의 다 물려요 저 개인 투자자들은 초보자들은 항상 손절할 때 사거든요 왜냐하면 가는 것은 비싸서 못 사니까 내려왔어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8월부터 사신 분들은 거의 다 물리잖아요 시세가 폭발한 걸 보고 사니까 그런 거죠 미리 실적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쌀 때 적자도 나오고 이런 기업들은 1,2년 뒤에 엄청나게 흑자가 나올 것 같으면 이익이 많이 나왔고 한 1,2년 보고 사놓으면 밑에서 보면 아주 좋은데 이게 실적을 보고 잘 나올 때 사버리면 주식은 상당히 힘들어요 소형주는 보시면 끝없이 빠졌잖아요 작년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올 때 안 나왔는데도 그 전에 실적이 21년도 실적이 좋았기 22년도 좋았기 때문에 22년도 실적이 좋을 때 사상 최대 실적도 나오니까 과거 2017년도 고가 근처를 가는 거죠 그런데 올해 작년에 23년도 실적이 줄어들었어요 30% 그러면 당연히 주식이 빠지는 거예요 실적 예측을 해야 됩니다 중소형주는 중소형주는 실적이 나와봐야 그게 알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실적이 나오지 애널리스트들이 가서 기업 산방도 분석하고 자료가 많이 오픈되는데 보고서가 소형주는 그래서 항상 기술적 지표를 보든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박스건 하단 쪽에 와 있습니다 물론 하단이라는 건 평균적인 하단은 4천 원대이기 때문에 4천 5천 원 이하 그럼 이 주식은 이익이 나오는 주식 올해 내년 정도나 올해 한 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이 주식의 현재 시가충액은 시가충액은 싼 거죠 시가충액 2577이니까 싼 편이기 때문에 박스건 상단으로 다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목표가는 실적을 개선될 걸로 보여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8,900원 한 9천 원 내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7,300원 손절은 하지 않고 보유를 했다가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8,700원 목표가 드리고요 손절가도 드리면 최근에 저가를 분개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4,800원 손절가 드리고 목표가 손절가 낮게 드리는 것은 어차피 7,000원 대사에서 4,800원 손절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유했다가 본전 이상 갔을 때 8,700원 정도 가면 수익 보고 나오시고 앞으로는 소형주로 살 때는 항상 미리 실적을 예측해서 이렇게 많이 내린 하동상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왔을 때 이렇게 사놓고 기다리면 먹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올해 1분기 1,2분기 실적은 괜찮을 걸로 보여요 4분기는 안 좋았는데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 나오는 한 5월달 정도 되면 그 정도까지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해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